안녕하세요. 농구 선수 허웅입니다. 농구 선수를 대표해서 찍고 있습니다. 섹시한 정장 느낌입니다. 그런 건 없고요.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까지 널러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. 파란색 좋아하죠. 대학교도 파란색 나와 가지고요. 파란색 좋아합니다. 잘 때만 침대해 둔다. 무조건. 후니는 괜찮아요. 다른 사람이 만약에 오면 절대 이렇게 저는 다 빨아요. 이불 그 자리에서 쇼파에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서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말고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. TV 항상 봐야 되니까. ENFJ 저 ENFJ가 사실 뭔지 잘 몰라요. 제가 혈액형 많이 믿는 스타일이라 O형이요. 평양냉면 상황에 맞게끔 행동해요. 상대방이 말이 많으면 조용히 있고요. 말이 없으면 좀 그 분위기를 깨려고 노력합니다. 50초. 화보 촬영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. 너무 타 가지고 선크림 앞으로 열심히 바르겠습니다. 다양한 옷을 봐 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여가지고 다 마음에 들었어요. 진짜 하나도 봐줘 봅시다. 마리클레르 7화로 그거 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